자 지난 시간까지 7장 마쳤고 이제 7장 내용이 뭐에 대한 건지 기억나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건 기억나나요? 산화환원 반응식, 반쪽 반응식 한 다음에 전체 산화환원 반응식 맞추는 거 해서 반응식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은 거기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오늘은 또 연력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연력학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를 하나?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일이나 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에너지, 에너지 딸려 그러잖아. 힘없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능력이나 열을 공급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크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할 건데 K2라고 표현했던 거 전에 있었어요. 키네틱 에너지라고 했던 거, 그죠? 여기서는 그 표현을 똑같은 내용인데도 E에 K라고 표현을 해. 저게 이제 운동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키네틱 에너지. 또 하나는 퍼텐셜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는 저장되고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퍼텐셜 에너지의 예를 하나 들은다면 뭐가 퍼텐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 같은 거, 그쵸? 위치.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얘가 지금 떨어지지는 않는데 얘를 높은 위치에 공이 있다. 얘가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 바닥에 많은 에너지를 그 높이에 따라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지금 사람들한테도 잠재력, 퍼텐셜 에너지를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얼굴만 보고 앉아있고 뭐 하는 걸 봐서는 모르죠. 그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퍼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다 각자의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퍼텐셜 에너지는 측정이 안 돼요. 모른다는 얘기야. 사람들처럼. 대신에 얘네들이 뭔가를 변화를 줬을 경우에 열을 방출한다든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은 대로 내려갔을 경우에 또 뭔가 외부로 빛을 낸다든지 그래서 얼마만큼 위치가 달라졌을 때 그때 아 얘가 퍼텐셜이 이 정도였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하고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뭔가로 능력을 보여줬을 때 뭔가 일을 했을 때 사회에 내가 봉사를 했을 때 뭔가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내 퍼텐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도 이와 같이 에너지로서 뭔가를 했을 때 운동에너지나 퍼텐셜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1분의 1m. v의 제곱. m은 질량. v는 속도의 제곱이다. 전에 했던 거하고 일치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에너지 보전 법칙. 에너지 보전 법칙이라는 거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그런데 좀 말이 이상하잖아. 앞에 거랑 말이 안 맞잖아. 이래 돼버리면. 왜냐하면 저기 위치 위에 있었던 애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방출하고 빛을 내고 열을 낸다고 했으면서 지금 에너지는 이거 어디 갔죠? 그래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해놓고서는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신에 뭐는 가능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변환된 그 모든 것까지 다시 다 합하면 결국은 에너지는 늘 일정하다. 에너지 보전 법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루를 따라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지금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면서 이게 일을 하게 된다는 수력발전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기서 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뭔가요?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식으로? 물이? 터빈을 돌려요. 어떻게 돌려요? 가만히 똑같은 레벨에 물이 흐르면 터빈을 쉽게 돌리지 못할 거야. 지금 뭘 이용하고 있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고 있어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의 위력이라는 게 우리가 크게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에서도 왕왕 나오잖아. 사고. 아파트 옥상인가요? 어디에서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막거나 이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사망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전에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실제로 방금 전에 한 거는 저거야. 실제 사고가 있었던 예를 뉴스 보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과거에 과학 실험을 한다고 해서 퀴즈같이 무슨 뭐 나왔는데 두부. 두부 한 판 있지. 두부 있죠. 한 모가 아니고 아예 한 판. 그것도 그냥 쉰두부. 실험용으로 쓰는 좀 오래된 쉰두부를 가지고 이렇게 막 기중기 타고 이렇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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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꼭대기. 그래서 거기에서 두부를 던진 거야. 밑으로. 그런데 어디에 맞았냐면은 차. 밑에 차. 승용차. 그런데 그 승용차가 패차하려고 하는 차였어요. 그냥 멀쩡한 차면 또 망가지잖아. 그런데 그 승용차에 딱 맞았는데 앞에 유리창이 콱 찌그러지고 그 프레임이 이렇게 약하지만 철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두부에 그 승용차 앞 프레임이 콱 찌그러지고 유리가 다 깨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치에너지의 실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아는 잠재력을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에너지는 뭐요? 열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온도계를 하나 이렇게 놨으면 실내 온도가 예전보다 그렇게 올라가겠지. 이 안에 있는 온도가 아무래도 과거보다 올라갔으니까 막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간의 이동. 이걸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둬야 돼요. 자 이제 이 법칙을 뭐라고 한다?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 뭐라고요? 생성될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고 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한다.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굉장히 큰 법칙이죠. 그죠? 우주의 전체 총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게 막 별이 폭발하기도 하고 별이 생성하기도 되고 빛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걸 다 합쳐도 에너지는 전체가 다 일정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고립계의 전체 내부에 대한 지는 일정하다. 자 일단 여기에 또 용어가 하나 나와요. 개라는 얘기가 나와요. 개라는 거는 저기 안에 괄호 치고 나와 있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리고 고립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라운딩이라고 해서 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개 시스템. 시스템은 경계면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내부에서 주위로 이 안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느냐 또는 주위에서 에너지를 안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발열반응이다 흡열반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델타 2에서 델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변화량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에 변화량이냐 에너지 나중에서 에너지 초기 처음의 에너지에서 나중에 에너지 이 둘의 차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에너지가 최종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나중에 에너지가 에너지를 더 받았어. 초기 에너지에 비해서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러면 델타 2는 플러스 양수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외부에서부터 내가 에너지를 받았을 경우 그때 최종 에너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델타 2 자체가 양수값이 돼요. 지금 여기 델타 2는 최종에서 초기값을 빼는데 여기 지금 플라스크 이 안 플라스크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가 경계, 개면이 될 수가 있어요.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면. 그리고 반응물들의 혼합물 여기서 개는 반응물들의 혼합물이고 이 안에 지금 플라스크 안에 무슨 시로 두 개를 섞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화학반응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플라스크 자체는 경계면, 울타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여기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이고 그다음에 이 경계를 벗어나는 외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의 벽면이 되는 게 경계면이 되는 거죠. 담벼락, 경계면, 울타리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안 내부에서는, 내부 개. 그다음에 이 강의실 외부의 모든 것 강의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다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플라스크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갔다든지 온도가 내려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의로부터 열을 끌어다 써야 할 경우도 있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외부로, 주의로 열을 방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가 달라. 그렇지? 이런 경우. 그래서 에너지가 개로부터 나와서 주의로 흘러들어갔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얘기가 나오죠. 어딘가요? 빨간색. 주의로 흘러들어갔다. 외부에서 주의로 흘러들어갔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이 안에 있었는데 저 바깥에다가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주의는 에너지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최종 에너지 자체가 원래보다 어떻게 됐어? 낮아졌을까요? 아니면 올라갔을까요? 단 여기서 중심은 누구냐면 중심은 주의가 아니고 게 안에 있는 이 플라스크 안이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관심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이라고 봐야 되고 관심사는 플라스크 안쪽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 플라스크 안에서 지금 반응을 해가지고 외부로 열을 방출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에너지는 처음의 에너지보다 더 에너지 상태로 봤을 때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파란색 면은 주의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최종 에너지하고 낮은 에너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느 쪽이 에너지가 더 높을까? 언제가? 처음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겼을 나중에 에너지가 더 높을까요? 나중에 에너지가 에너지가 더 높겠죠. 이런 상황. 자, 빨간색 먼저. 에너지가 개에서부터 나와서 주위로 흘러들어간 거. 주위로, 외부로 나간 거. 그런 예가 뭐 있을까? 우리 그동안 화학반응식 하면서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거를 지금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야. 자, 경계면 안에서. 경계면 안에서. 여기 플라스크 안에 여기가 이제 개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여기가 이제 담벼락 된 거라고 했죠. 울타리. 그렇죠? 여기 플라스크는. 그리고 이 바깥쪽은 뭐가 되냐? 여기가 주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외부로 에너지가 나간 거죠. 그런 애가 어떤 상황일까? 예를 들면 이 개 안에 A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나중에 C하고 D라는 물질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상태보다 낮은 상태의 에너지 레벨이 지금 낮은 상황이죠. 그렇죠? 이 에너지 낮은 상황만큼 뭐 했을까?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최종 상태의 에너지가 처음 상태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낮은 상황에서 높은 상황의 에너지를 빼게 되면은 델타 E값은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즉, 발열 반응의 예가 될 경우 개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해줘요. 그럼 이 주위는 어떻게 될까? 더워지겠죠. 따뜻해지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개, 시스템 안에서 A하고 B라는 물질이 변환이 돼서 C하고 D라는 물질이 되면서 에너지가 안정한 대로 내려간 거죠. 얘가 지금 뭘 손해본 건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직접적으로 메테인하고 산소가 연소돼서 CO2하고 이산화 CO2하고 H2O가 되면서 더 안정한 상태의 레벨이 된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메테인하고 산소의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어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이 방출했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내가 온도가 내려간 게 아니야. 얘 메테인하고 산소가 온도가 내려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가 안정한 상태로 변환이 되면서 에너지가 보다 더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로 바뀌면서 상태가 안정한 대로 가면서 그거 차이만큼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한 것이지 내가 무슨 에너지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아지고 추워지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처음에 A플라임, B플라임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 이번에는. 그래서 C플라임, D플라임이라는 어떤 물질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저 파란색 얘기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상태에 있었던 애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되면서 어떻게 했을까? 에너지 레벨적으로 볼 때는 올라갔죠. 최종 상태 에너지 레벨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열을 끌어왔어요. 외부에서 열을 끌어왔으니까 주변 플라스크, 바깥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 시원해지겠지. 시원해지겠지. 시원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애들 거를 열을 끌어와서 내가 다른 애로 변환하느라고 열을 썼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변환되는 동안에 C플라임, D플라임이 만들어지면서 열을 막 끌어썔가지고 플라스크 안에 온도가 막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얘기가 아니고 얘가 변환하느라고 에너지를 외부에서 갖다 끌어다 썼고 내가 변환되느라고 외부에다가 에너지를 방출한 거야. 그래서 플라스크 안에 온도가 끌어왔다고 올라가고 내줬다고 내려가고라는 개념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온도 변화가 플라스크 안에서 흡수했다 방출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온도 변환이라는 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주위를 봐야 되는 거야, 주위. 얘가 온도 변환이 이것이 없다는 얘기 여기에서 변환이 되느라고 없고 플라스크가 막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그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에너지를 레벨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겠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제? 에너지를 내줬기 때문에 저 주변은 어떻게 돼야 될까? 더워진다는 거야. 이 반응이 바로 무슨 반응이겠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뭘까? 뭐, 어? 연소, 그래 연소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연소 같은 거 그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서 얘기한다면 지위가 높거나 뭐 돈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사회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기부하는 거, 그렇죠? 사회로 기부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의 10%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매부로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이 막 자꾸자꾸 없어지고 막 막 구멍나고 막 이러는 그런 현상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야, 그렇지? 막 내가 헌척만쳐 쓰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 환원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받은 것만큼의 환원하는 내부의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대신에 보다 더 안정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안정한 상태를 레벨로.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포커스가 주위에서 내가 열을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주위가 시원해지느냐 그걸 가지고 발열반응, 흡열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부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발열반응이죠. 그럼 발열반응이면 저기에서 봤을 때 최종 온도 최종 2에 최종하고 2에 최종하고 2에 최종하고 2에 처음하고 이 차이를 뺀 게 델타 2가 되잖아요. 그렇죠? 델타 2가 될 때 이 반응이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낮은 데서 높은 데를 뺐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어요? 역시 낮은 데가 아니고 나중에서 처음 걸 뺐을 때 이때는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걸 빼니까 이때는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열반응, 흡열반응 주위로 열을 받느냐 뺐느냐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부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돈되지 않게 기준을 딱 잡고 들어야 돼. 알겠죠?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테인 연소시키고 있죠? 그럼 연소하는 반응이니까 이거는 무슨 반응이 되겠어요? 외부로 열을? 그렇지,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하고 이쪽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그래프가 맞나요? 이쪽 그래프가 맞나요? A가 맞나요? B가 맞나요? A 그래프가 맞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에너지 방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잘 보세요. 플러스하고 802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얘랑 얘랑 이퀄 관계가 되고 싶어요. 얘랑 얘랑 지금 이렇게 같은 이퀄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퀄 관계가 되기 위해서 800 뭐라고 돼 있어요? 802kJ의 에너지를 더해줘야지 이쪽 생성물에서 802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더해줘야 얘랑 같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전체적으로 낫다는 얘기예요. 얼만큼 차이가 나? 802kJ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반화하기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고 하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플러스인가? A 플러스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어디 갔지?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에서 여기가 802kJ 뭐 이랬었죠. 그죠? 이 표현을 이제 앞으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델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델타 2라고 돼 있어요. 델타 2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H라고 표현하고 여기 부어보세요. 802kJ 아까는 여기다가 플러스 802라고 썼었지. 그죠? 그 차이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표현했어.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기준 개 경계 그리고 주위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바꿔가지고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했을 경우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인지 아까 봤지? 생성물이었을 때 에너지 레벨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상태에서 처음 상태를 뺄 때 최종 상태가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부어가 붙는 거야. 알겠죠? 이러고 저러고 헷갈리면 할 수 없지. 그냥 외워야지. 뭐라고. 마이너스가 발열이다 이거야 이제. 그런데 그 사연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이제 또 하나의 용어. 앞에는 계속 줄줄줄줄 용어예요. 강의는 강의 이렇게 하는 거는 교재에서 중요한 부분들의 써머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듣고 나서 내가 100% 교재를 다 이해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강의 듣기 전에 책 읽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듣고 나서라도 책은 다시 읽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우리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마치 써머리처럼 요약되어 있는 것만 공부하는 거하고 책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하는 건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교재를 읽어야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교재를 한번 전체적으로 꼭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상태 함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물리화학을 하게 되거나 물리를 할 때도 상태 함수라는 얘기가 나와. 상태 함수가 뭐지? 여기 그러면서 지금 막 그림이 나와 있잖아. 미국 교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나봐. 나는 이제 한라산으로 얘기해 그래가지고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한라산 한쪽 면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데가 있고 다른 쪽은 경사가 이렇게 급한 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입구에서 시작해가지고 한라산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는데 경로가 여러 개 있고 노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은 시작하는 데하고 끝나는 데 만나는 데는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을 상태 함수라고 얘기해. 얘가 A코스, B코스, C코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코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느냐만 보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야 이렇게 코스 가면 시간은 많이 걸려. 완만하긴 한데 시간은 많이 걸렸단 말이야. 또 이 사람은 야 나는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데 내가 조금 빨리 올라오긴 했지만 무지무지 고생했어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나타냈느냐. 여기 상태 함수 밑에다가 하나 더 표시를 한다면 경로 함수라는 게 있어요. 경로 함수. 물리를 깊이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 일 함수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로 함수가 되기도 하고 상태 함수가 되기도 해요. 경로 함수는 그럼 뭐냐. 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잖아. 어느 경로로 가든지 가네. 근데 경로 함수라는 거는 경로에 따라서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리 들어가면 카로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A에서 B로 가느냐.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했어. 어느 코스로 가든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 코스로 가느냐, 이 코스로 가느냐, 이 코스로 갈냐에 따라서 다 일이 각각 다르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게 경로 함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거는 경로 함수 말고 상태 함수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자, 막 넘어가기 전에 앞에 걸 좀 다시 정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용어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열, 열 에너지, 또 뭐 있었죠? 개, 주위 이런 얘기 했었고 또 흡열, 그렇지. 흡열반응, 발열반응 얘기했었고 또 델타 E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흡열반응, 발열반응 또 얘기가 나온 거죠. 또 뭐 있어요? 상태 함수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줄거리를 잡아야 돼. 아마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팔짱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제는 우리가 일로 가볼 거야. 직접 일을 한번 해볼 거야. 일이라는 거는 뭐하고 뭐하고의 관계? 힘. 내가 힘을 얼만큼 줬느냐 하고 거리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민을 하고 벽을 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써서 한 시간 그러고 밀고 있었어. 근데 뭐 했다고 보는 거야. 여기 의하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야. 너는 일한 게 뭐 있어? 너 아무것도 안 했네. 내가 힘 빠지고 배고프고 그래도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야. 왜? 거리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거는 내가 가해준 힘과 거리의 곱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F라고 하고 여기서는 거리를 D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거리라는 거는 H라고 표현하기도 해. 높이의 변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교재마다 그런 건 달라요. D냐 H냐 S냐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표현해. 다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지금 네 소음이 좀 되게 크네. 자 요 지금 여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 파란색에서 요 갈색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응을 시켜놨더니 글쎄 반응 전에 요 초기 상태보다 반응하고 나서 얘가 뭐가 늘어나서? 부피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난 거를 우리는 요 비커 아닌가요? 피스톤 아닌가요? 요 안에서의 거리가 달라졌어. 지금 델타 D 상태가 나온 거죠.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대기압이 누르고 있었을 텐데 대기압에 이겨서 대기압에 대응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야. 가만히 냅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면 하면 진공상태가 아니에요. 진공상태가 아니고 내가 대기압력을 이기고 피스톤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얘는 힘을 거슬려서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편안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팽창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 놔뒀는데 저절로 나간 거잖아. 바깥에 공기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종의 추가 일기압에 해당되는 추가 매달려 있다고 보는 거야. 누르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 가요? 여기 추가 있는 거야. 추가 누르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대기압이야. 그런데 그 추를 거슬려서 내가 반응해서 위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여기를 잘 봐야 돼. W는 1은 공식에 의하면 뭐라고? F하고 D하고의 곱이죠. 그런데 이 압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정의를 내렸을 때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었어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이 A가 단위 면적이야. 면적. 피스톤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면적이 있잖아. 이거 있죠? 이 부분 있죠? 이 회색 부분 뚜껑. 이게 면적이잖아. 그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압력을 우리가 공식을 좀 바꿔보자. 힘 중심으로. F를 중심으로 해서 바꾸니까 제가 뭐가 돼? F는 PA가 되죠. 그래서 F 대신에 여기다가 PA를 집어넣어. 그런데 P 곱하기 A 곱하기 D 자, 여기서 A하고 D를 곱했다고 보자. A하고 D만. A가 뭐죠? 면적이죠? 단위 면적에다가 높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최적이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A 곱하기 D 이게 바로 뭐냐면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탁 이동하면 여기서 DELTA V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뭘까? 내가 외부로 일을 해준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외부로 일을 해준 거야. 내가 이렇게 딱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뭘 뺐다 더했다의 의미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방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일을 했어. 그래서 주위에 뭔가 일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P DELTA V가 곧 1이 된다라고 이렇게 공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이제 앞으로 왜 저렇게 유도됐는지 한 번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입해서 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 일이 이렇게 팽창됐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일이 팽창되는지 내가 봤더니 이게 지금 뭐죠? C 3개 H 8 2N 플러스 2 생각나요? 그러면 얘는 포화탄화소일까? 불포화탄화소일까? 포화예요. 2N 플러스 2가 뭐가 2N 플러스 2가 돼야 돼? 수소의 개수가 탄소의 개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탄소가 3이죠. 거기에 3 곱하기 2 더하기 2를 해봐. 그러면 8개가 나와. 그 수소가 그 수소가 8개가 됐다는 거 전부 다 단일결합 시그마결합 하는 그런 포화탄화소예요. 그 포화탄화소를 연소시켰더니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왔어. 왜? 탄화수소는 연소하면 다 물하고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반응물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얘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부피가 이것만큼 팽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예가 되는 거야. 왜 부피가 팽창이 됐지? 보니까 기체 반응에서 앞에 있는 개수 몰수 부피는 같은 거예요. 개수비 몰수비 부피의 비는 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게 다 기체들의 반응인데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부피의 비 또는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6몰에서 또는 6미리리터 뭐 이런 식으로 부피가 6에서 7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피 자체가 증가했다. 몰수가 증가했다. 같은 얘기예요. 기체에서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가 팽창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혹시 다른 교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재랑 같이 나중에 도서관 가면 다른 일반학 책들 많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같이 병행해서 읽어도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팽창의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개에서 부피 변화의 결과로 행해진 일. 압력, 부피 또는 PV 또는 이거를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변화량을 이거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거에 반대되는 일은 당연히 있겠죠. 이거 압축하는 일이잖아. 그럼 압축되려면 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아야지 압축이 되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저절로 쭈그러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압축이라는 거는 저 외부에서부터 나한테 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줬네 일을 받았네 하는 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뜬금없이 또 저게 나와버렸네. 뚱 점프 점프 얘기하는 것 같죠?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보고 이제 또 한 번 적용한다. 델타2는 Q 플러스 W 여태까지 우리 무슨 얘기만 했었지? 앞자리에서는 1에 대한 얘기만 했었죠? 1에 대한 얘기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Q가 들어가고요. Q하고 W하고의 합이 델타2가 된다 그랬어. Q는 여기서 뭘 해요? 근데 열 열이에요. 열 우리가 뭘 연소시키거나 시료를 연소시켰을 때 열이 나오거나 또는 외부에서 열이 흡수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런 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Q 열 그 열 용량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이제 Q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 마이너스 P 델타 V 얘네 둘을 우리가 합하겠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E 변화량이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그렸던 거 델타 E 변화량이 되는데 Q를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Q의 위치를 바꿔서 Q는 델타 E 마이너스 W가 되죠. 맞나요? 여기에서 여기서 같이 써줄까? 여러분도 같이 식 보고 그럼 써야 돼. 자 첫 번째 공식 델타 E는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델타 E는 Q 플러스 W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Q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전달받은 또는 전달해준 열 그 다음에 일 근데 요거를 우리가 Q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식을 전개를 하면 델타 E 마이너스 마이너스 W가 되죠. 근데 우리가 W는 또 뭐라고 정의했었어요?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P 델타 V였죠. 그러면 W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P 델타 V를 넣으니까 요게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P 델타 V라고 그냥 바꿔도 되겠죠. 네. 그런데 Q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거를 정압 정적 부피 적재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적 연룡량 정압 연룡량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압 이라는 거를 QP 라고 표현하고 정적 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QV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압과 그럼 정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 나서 보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 또는 부피가 일정할 때 이때 연량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부피가 일정할 때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부피가 일정하다는 거는 부피 변화량이 제로 부피 변화량이 제로가 되면 여기가 0 그렇죠. 여기가 0이 되면 부피가 일정할 때 델타 E는 QV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압 관계야. 압력이 일정할 관계. 압력이 일정할 경우는 그대로 적어줘도 되겠죠. 그냥 압력이 일정한 그런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량이 일어날 거니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압 관계는 그대로 이 식을 써주는데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야. 실험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정압 관계가 더 많을까요? 일정 압력 관계가 더 많을까요? 일정 부피 관계가 더 많을까요? 뭐를 딱 고정시켜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해 보통. 그렇지. 압력. 그러니까 실험실 상황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에요. 정압. 그러니까 압력을 일기압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하잖아. 그렇죠. 온도를 고정을 시키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험을 시켜보는 거야. 이런 과정들이 더 많아요. 그럼 부피가 일정한 경우는 또 어느 경우일까? 자 일단 정압 관계 실험실 상황에서 보통 보면 델타 E는 Q 델타 V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글쎄요. 친절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을 안 하고 그냥 Q P 관계일 때 즉 압력이 일정한 상황일 때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는 델타 H와 같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왜 델타 H가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어요. 델타 H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우리가 보자. 아까 내가 칠판에다가 델타 H 적은 거 기억나요? 뭐 할 때 적었죠? 반응열. 그렇죠. 열을 방출한다. 열을 흡수한다 할 때 적었잖아. 지금 그거를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델타 H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엔탈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델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엔탈피 변화량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엔탈피를 우리가 사용하면 간편해지는 건 또 뭐냐면 저게 바로 상태함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에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됐는지가 상관없어. 내가 메테인하고 산소를 연소시켰는데 한 단계로 가든 두 단계로 가든 다른 경로로 가든 상관없어. 제로가 똑같아서 시작이 똑같고 마무리 이산화탄소하고 물 만들어지는 게 똑같다. 그러면 걔는 다 똑같은 델타 H를 갖는다고 보는 거야. 왜? 상태함수니까. 경로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델타 H는 계산하기도 쉬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엔탈피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반응열이 되는데 이 반응열은 어떤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물리를 혹시 전공을 하거나 물리를 더 수강을 하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냥 Q는 Q 자체에서는 델타 H랑 같이 고로 이퀄 관계로 놓지를 못해. 근데 단 언제만 그게 가능하냐면 P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왜 가능한지는 식으로 다 수식으로 유도를 해요. 우리는 지금 일반화학이니까 딱 결론만 가지고 볼 거란 말이야. 결론은 이해를 해야지. 델타 H는 엔탈피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Q하고 같은 반응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반응열 계산하고 싶어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엔탈피 그대로 처음하고 끝만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생성물과 반응물만 보겠다는 얘기야. 개념이 좀 이해 가요?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다른 일반화 교재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 넣었어. 그럼 앞에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자. 다른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일정 압력 하에 서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줄 중에 위아래 거 중에 일정 압력 하에 서니까 이거죠. 정압 관계죠. 이런 관계 일대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봤을 때 델타 E는 어떻게 나타내자? Q 플러스 W로 나타내자. 그리고 여기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 이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델타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W로 표현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W 대신에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P 델타 V로 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플러스 플러스 쓰자. 방금 전에 우리 한 거 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저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델타 H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 적어놓으세요. 델타 H라는 거는 앞에서는 그냥 같다고 했잖아. 델타 H라는 거는 워낙에 상태함수이고 델타 E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P V 델타 P V 인데 나중에 물리하면 이런 값을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럼 델타 P V 플러스 P 델타 V 그 다음에 P 델타 V 이런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값을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 P가 일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델타 P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얘 계산하면 델타 P V 플러스 P 델타 V 라는 식이 나와요. 교환법칙처럼 그런데 델타 P V 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델타라는 P는 없으니까 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얘기하고 있어요?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잖아. 일기압이면 일기압이면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 델타 V만 우리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 델타 V만 지금 남겨진 상황이에요. 아까는 우리가 그렇게 놓고 썼죠?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랑 지금 어때요? 똑같아 보이죠? 닮은 꼴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델타 H는 Q 하고 같은 관계다.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자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이퀄 델타 H다. 바로 이게 델타 H로 이제 앞으로 놓고 쓰자. 언제?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압력 상태에서 PV 하고의 관계는 델타 H의 열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그럼 이게 과연 문항으로 어떻게 나오나.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풀어봐야지. 눈으로 보세요. 메테인이 1몰이 있어요. 근데 메테인 1몰이 일정압력 하에서 반응을 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거 딱 생각해야 되는 거야. 델타 H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때 890kJ의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5.8g을 반응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계산하고 자식으로도 없죠.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몰 메테인 1몰이 몇 g이에요? 일단 16g인데 16g을 연소시키면 외부로 열이 방출된대요. 그럼 젤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하자 하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될까? 여기 지우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메테인 플러스 O2 반응해서 CO2 H2O 개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챙겨서 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됐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델타 H는 마이너스 890kJ 되는 거야. 언제? 얘 1몰이 연소할 때 이해가요? 근데 지금 1몰이 아니고 얼마로 바뀌었어? 5.8g 이면 이거를 16g으로 나눠서 몇 몰인지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좀 적어지겠죠? 그러면 5.8mol 반응시켰을 때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보니까 0.36mol이 나와 16분의 5.8 했으니까요. 그래서 0.36mol이 나와 1몰 연소하면 890인데 여기에 0.36mol이다. 그럼 얘도 똑같이 곱하기 0.36mol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20kJ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거꾸로 얘기해서 얘가 만약에 1몰 연소할 때 890이 됐는데 10몰 연소했다.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야.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델타 H 열의 흐름은 외부로 마이너스 320kJ이 가게 된다. 이게 일정 압력 하에서 반응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압력을 일정하게 해놓은 장치야. 단열 용기 외부로부터 열을 받거나 주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느슨한 뚜껑 온도계 교반기를 갖춘 단열 용기 내에서 반응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이 안에 어떻게 생각 해야 될까 장치가 있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내가 반응을 했을 때 만약에 아까 반응처럼 6몰이었던 애가 7몰이 됐어. 그럼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그게 고로 뭐가 될까 압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정의가 내린 거예요. 뭘로 정의를 내렸어. 압력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늘 일정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실험이 되는 상황이면 뚜껑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용기가 용기 안에 또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반응을 시키고 그다음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그거 뚜껑을 늘리고 뚜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부피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압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 이에 다 그림이 그려져요. 진짜로 얘가 입체적인 구조가 아니라서 머릿속에 잘 생각이 안 들 것 같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실험은 압력을 일정하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서 이제 막 반응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른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만약에 압력이 증가한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를 뚜껑을 딱 그걸 두고 이 뚜껑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애로 만들어버리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증가된 몰수 몰분율 때문에 몰수들 때문에 압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실험 거짓말하는 거잖아. 왜? 이 실험은 뭐 해야 돼? 압력이 일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성물들에 의해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뚜껑이 이렇게 위로 위로 팽창 증가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실험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의 압력은 늘 일정하게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압력이 달라지지 않게 그런 상황에서 이 실험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압력 상태에서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델타 H를 우리가 고로 Q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온도계 측정할 수 있고 근데 그게 궁금하죠. 그럼 압력이 일정한 건 그렇다 치자. 부피가 일정하다는 건 도대체 뭐냐. 압력이 일정한 것과 부피가 일정하다는 차이가 뭘까. 얘는 열량이 실제로 달라요.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도 압력을 일정하게 했느냐 부피를 일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압 정적 열 용량 자체가 열량이 달라져. 그래서 저걸 계산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뭐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실험이 일어나는 내내 딱 움직이지 않는 챔버야. 챔버의 부피가 항상 같아. 이 안에가 항상 같아. 부피가. 얘처럼 압력이 증가하면 이게 뚜껑 위로 살짝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얘는 딱 고정돼 있는 부피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마 실험실에서 많이 본 거는 이 열량계일 거예요. 본배 열량계라고 해서 이렇게 딱 고정돼 있는 부피가 딱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실험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있냐면 이 안에 저 파란색이 뭐죠? 물. 저 파란색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골고루 대류할 수 있도록 젖개가 있어. 외부에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여기 단열돼 있고요. 온도기 꼽아서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볼 거야. 온도가 왜 올라갈까? 연소시키면 실험을 연소시키면 연소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하줄 수 있는 그런 산소를 줘서 이걸 연소를 막 시켜요. 자 외부에서 점화장치로 점원 탁 꼽아주고 그러면 외부에서 점화를 탁 시켰죠. 그럼 뭐가 탈겠어? 실험가 타겠어? 물 타겠어? 당연히 실험 탈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실험가 얼마만큼 열을 내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나의 목적은 이 실험의 목적은 하지만 실험가 얼마만큼 열을 내는지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용이하냐면 물이 흡수한 열량을 측정하는 게 더 쉬워요. 왜? 처음 물의 온도는 재면 되지 연소시키고 나서 물에 나중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온도를 측정하는 거 그건 온도계껏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잖아. 실험가 얼만큼 열을 냈는지 방출하고 그 과정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실험의 과정은 뭔가요? 일단은 부피가 일정해야 돼요. 일정 부피하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적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실험에 우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전제로 한 건 뭐냐면 이 실험가 방출하는 열량은 고로 물이 흡수하는 열량과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얼마만큼 열을 흡수했는지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이 실험가 방출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치? 그래서 물이 흡수하는 열량을 얼마만큼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계산은 간단해. 이렇게 계산할 거야. Q는 C 델타 T 근데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온도를 얼마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연룡량이라고 얘기해. 연룡량 그리고 1몰의 연룡량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연룡량을 몰 연룡량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물질 1몰이 아니라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연룡량을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 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g을 1도 씩 올리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과학교제 나오잖아. 그죠? 그게 비열이에요. 쟤는 비열이 큰 물질인가 작은 물질인가 이 사람은 비열이 큰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이러고 보잖아. 그죠? 쉽게 가열되고 쉽게 흥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물처럼 서서히 가열하고 또 한 번 에너지를 방출해도 1도 올라가지만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하는 게 비열이 큰 물질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1g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1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몰연룡량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Q는 C 시멘트 공식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C라는 거는 비열이에요. 우리가 Q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C 비열 곱하기 질량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열량이 달라지겠죠. 연룡량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시멘트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M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열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이게 열량계하고 열 용량하고 의 관계예요. 앞에서 우리가 열량계 몇 가지 배웠어요? 두 가지 배웠죠? 정적 열량계하고 정합 열량계 두 가지를 배웠었죠? 그런 열량계와 열 용량하고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갈 거냐. 나가기 전에 보면 공기는 지금 열량량이 어때요? 공기는 29 그 다음에 물은 거기에 비하면 75 굉장히 열량량이 커요. 그러니까 1도 올리는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해. 공기는 공기에 비해서 빨리 가열되고 빨리 쉽게 식고 하는 거에 비해서 물은 열량량이 커요. 그러니까 아주 온도가 높다고 하는 사막지역에서도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 그늘 나무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서늘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막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지는 않잖아요. 여름이라고 해도 그런데 불쾌지수는 높잖아. 그 이유가 뭐야? 장마 지나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 수분이 가지고 있는 열 용량 잠열이라고 해요. 그런 열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소다 소다와 물은 동일한 비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한 캔의 소다를 25도씨에서 3도씨로 냉각할 때 냉각은 소다가 냉각이 되는 거죠. 차가워지는 거죠. 그럴 때 전달되는 열량은 얼마이겠는가 이거를 계산하래요. 그럼 시멘트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물하고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자고 했으니까 이게 소다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소다 음료수 물이 많으니까 물과 비열이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열이라는 게 물의 비열은 4.18 그죠? 4.18 곱하기 질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50 350g 그 다음에 온도 변화 해서 온도 변화는 25도에서 3도 차이가 되는 거니까 델타 T는 22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열량을 보면 32 키로줄이다. 줄로 놔둬도 되고요. 동그라미 3개 지워서 키로줄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전달된 열량 즉 내가 온도가 22도에서 3도C로 25도에서 3도C로 내려가면서 외부로 전달한 열량은 또는 전달된 열량은 32키로줄에 해당된다. 정확히 얼마 나와요? 4.18 곱하기 4.18 곱하기 4.18 곱하기 4.18 곱하기 질량 350 약이라고 했으니까 또 모르겠네. 약 350 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350 곱하기 온도 변화 22 얼마 나와요? 아 180 정도 나와 그럼 그게 이제 오차네 그러면 32,000 정확히 계산을 했더니 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계산기로 32,180 맞아요? 네 그렇게 나왔대 그럼 자기가 나온 값을 계산하면 돼 그리고 또는 대략 땡땡 그럼 여기는 해야 되겠다 등호가 아니고 땡땡 약 대략 32키로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렇게 했거든 약 350 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값보다는 대략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은 열량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요거 지금 뭐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연료죠? 자 얘는 프로페인이라는 거야 프로페인 세 개짜리니까 탄소 세 개짜리니까 그래서 프로페인이 산소하고 연소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데 뭐가 달라요? 위아래 상태가 달라요 그죠? 숨은 그림 찾기 얘는 수증기 기체 상태고 수증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물이에요 그럴 때 마이너스 2040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했고 얘는 마이너스 2220kJ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네 상태 변화에 따른 요거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러면 요감만으로도 우리가 델타 H 마이너스 마이너스 2044 어쨌든 둘 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값하고 요값하고 지금 시작은 똑같아요 얘는 2044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얘는 거거보다 더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바로 누구의 차이라고 봐도 될까? 수증기하고 물의 차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 델타 2044하고 2220하고 요 에너지 차이가 수증기에서 물로 바뀔 때만큼의 에너지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봐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거야 나는 나는 수증기로 했는데 나는 물로 했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나는 얼음인데 그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야 연력학에서의 표준 상태 1 기약 ATM이 기압이죠 1기압 상태에서 압력과 명시된 온도 그리고 또는 별 얘기가 없으면 상온이야 상온 근데 그 상온이 얼마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25도씨예요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물질의 형태 또는 용액 상태의 물질에 대해서는 1모를 때의 농도 1모를 때의 농도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기준이 되냐면 위하고 아래 거 중에서 위의 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다면 위의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연룡량 두 가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델타 H가 뭐라고 했지 오늘 한 거에서 델타 H는 엔탈피 델타 H는 어떤 상태에서 Q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 정압 상태에서 델타 H를 지금 보세요 그러면 용융 용융이 뭐죠 그 상태 변화 여러분들 기억나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뭐 한 거예요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그때가 액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융 또는 융해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연량 즉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그런 연량들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응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쉬워 말 그대로 따라가면 돼 뒤에 거 기화 액화 이런 식으로 이 용해라는 말은 고체에서 액체를 녹일 때 필요로 하는 연량이다 증발 엔탈피는 그럼 뭘까 증발할 때 필요한 연량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단 여기 지금 보세요 온도 변화 없이 온도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어떤 물질을 증발하는 데 필요한 연량 왜 온도가 일정하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증발하려면 뭐 필요해 주위에서 열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위에서 열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개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중심이 누구냐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서 계속 열을 끌어다 쓸 거야 잡아오고 가지고 오고 하지만 나는 온도 변화가 없어 왜 온도 변화가 없을까 얘가 증발하는데 에너지를 주변에서 가져온 걸 그대로 쓰는 거야 가지고 와서 쓰고 가져와서 쓰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상태 변화 하면서 온도 변화가 없는 그런 중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의심했었잖아요 온도가 왜 안 바뀌지 플라스크 안에서 들어왔는데 또는 나갔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화 엔탈피라는 거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어쨌든 이것들이 상태가 저렇게 변하는데 뭐가 안 거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나서의 그 엔탈피 변화량을 각각 융해 증발 승화 엔탈피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가장 긴 거 여기가 승화 엔탈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부분이 뭐가 될까 융해 엔탈피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가 될까요 증발 증발 엔탈피가 된다 델타 H 1모를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엔탈피 그런데 지금 내가 승화를 알고 싶어요 승화를 알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융해하고 증발을 합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헬스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할 건데 예를 들면 헬스의 법칙하고 같은 거야 이것들 델타 H가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얘는 일정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걸 몰라 여기가 X예요 근데 이것과 이거는 알 수 있거나 실험이 굉장히 간단해 근데 얘는 몰라 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헬스의 법칙을 이용해서 아는 함수를 대수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돼 산수 계산하듯이 산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애를 예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물론 똑같이 아까처럼 계산기 누나 쓸 때랑 여기랑 좀 다르죠 그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아 근데 오차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험을 하지 않고 비용을 추가하지 않고도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그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의 법칙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도 기억을 해둘만 해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안 끝났는데 벌써 가방 싸고 그래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Q가 Q가 뭐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니요 그때도 쓸 수는 있죠 그 대신에 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압력 외부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받은 경우만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만 달라지는 경우죠 이게 압력이 QP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외부로 에너지를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다 상관없어 대신에 델타 V가 달라지겠죠 그 경우에는 델타 V가 뭐의 값으로 될까요 델타 V 자체가 컸다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또 그렇죠 그럼 또 마이너스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또 변화가 없겠네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받든지 팽창이 되든지 또는 압축이 되든지 다 허용이 가능해요 언제 압력을 일정하게 줘야지 그 경우에는 근데 압축을 주는 데 있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온도 변화를 줘야 되나 이렇게 변화가 다양해져요 그 경우에는 왜냐하면 압축을 줘야 된다는 거 압력을 줘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부피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압이라는 얘기가 안 맞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게 하면서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온도를 변화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게 돼 그런 경우에는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이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을 해줬어 깊이 있는 질문이야 사실은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은 전부 다 용어 용어야 용어 영어로 얘기하면 단어 싸움 하는 거야 그렇죠 많이 외워야 되잖아 새로운 용어니까 여러 번 읽어두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표준 상태 엔탈피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엔탈피 계산하는 거 헬스의 법칙 계산하는 거 이 내용이 들어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